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발주한 해파리 그물망 사업이 수년 동안 기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로 진행되면서 안전관리에 구멍이 생기는가 하면 업체와 지역 어촌계가 갈등을 빚는 등 관리 부실에 따른 각종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해운대 수욕장 앞바다에 해파리 유입방지 그물망을 설치하던 어민 한 명이 발가락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어촌계는 구청이 발주한 작업 도중 어민이 다치자 구청과 도급업체 등의 산업재해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대상자도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어촌계 관계자입니다. 발주처인 구청부터 원청업체, 재하청을 받은 중간업체, 그리고 직접 그물을 설치한 어촌계까지 무려 4단계에 걸친 기형적 도급 구조와 복잡한 계약관계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 겁니다. 게다가 어촌계와 하청업체가 그물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는 등 비정상적 사업 구조 때문에 각종 갈등과 위험, 부작용이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주처인 해운대구청은 어촌계가 비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넣은 뒤에야 이 같은 다단계 도급 구조를 인지했습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입니다. 구청이 뒤늦게 조치에 나섰지만 반복된 하도급 계약을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관리한 구청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웅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산업은행법 개정에 협조하라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집니다. 민주당이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보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계속 가로막는다면 부산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도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이 대표를 불신의 아이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민주당을 연일 공격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방어는커녕 오히려 공세 빌미만 제공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서은송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실을 찾았다가 면담하지 못하고 돌아간 박형준 부산시장을 향해 정쟁을 위한 쇼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부산시장이 언제 왔었어요? 보도사료에 있는 모양이군요. 네, 보도사료에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왔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가 부산시의 노력을 조롱하고 희아화한다며 냉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갈등을 빚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플러스2 협의체를 띄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오를 법안 가운데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협상에 가장 난항을 겪을 법안으로 꼽히는 만큼 단시간 내에 합의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3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5조 6,998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감소한 5조 2,479억 원입니다. 예결특위는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도록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며 예결특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검찰이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부산시의원 A씨의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교사 출신인 A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16명을 60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호이율의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지인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13명에게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아는 사이인 것처럼 속여 사모펀드 투자를 미끼로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금 일부를 앞선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이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주 월요일 기준 부산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7%, 전세가는 0.04% 내렸습니다. 아파트 매매가는 부산진구는 부암동과 연지동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영도구는 동삼동 대단지와 청학동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부산의 올해 4분기에만 9,200가구 규모의 신규 입주 물량이 몰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0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만 명을 넘어 올해 들어 최다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10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2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여 명보다 201% 증가했고 올 들어 월별로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만과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1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10.3도, 습도는 34%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정민기,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 lam기zar과 구역백을 마칩니다. 그리고 강의는 10.3도, 습도는 24%입니다. 선, 습도는 25%입니다. 아버지에서 5.3도, 습도는 25%입니다. 금요.